이것은 미니 보르카보나드 공작새입니다. 축소판이죠. 위에 있는 원본, 그리고 1,100억짜리의 원본의 미니 공작새 버전이죠. 첫 번째 리터치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은 1억 2천에서부터 경매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가격은 1억 2천부터 가격을 매개할 것이며 매달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블로그에 올려져 있고요. 전체 캐럿은 눈을 포함해서 12.9캐럿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6.7캐럿, 1.55가 2개, 1.45캐럿이 2개, 그리고 눈에 있는 0.2캐럿, 토탈 12.9캐럿입니다. 어느 장면을 봐도 빛이 번쩍번쩍하고 좀 앙증맞고 귀엽죠. 미니 공작새는 부담없이 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는 프린트에 다이아몬드를 붙였는데 이것은 원본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러면서 리터치한 작품으로서 예술작품으로 가치가 있겠죠. 미니 작품이니까 이 점은 연말 행사로서 특별 이벤트로서 가격을 1억 2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연 한국광역보석감정원에서 감정보석감별서가 발행이 될 것입니다. 저희 쪽에서 감별서 같이 발행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상광역보석감정원, 광역갤러리입니다. 광역보석갤러리에서 지금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